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떨까요?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당신이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댄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악션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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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감사합니다